야 갈매기들이 먹을 게 없나 이렇게 끼룩끼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식이네 장소TV입니다 2023년 4월 9일 일요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무식이네 장소TV는 소울의 폭우 난전에 오늘의 수산물 시설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함께 소울의 폭우 난전 구경 한번 하시죠 네 지금 오늘 일요일이 돼서 엄청 복잡하네요 와 새우 많이 나왔네 이거 얼마예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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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 우리 형 우리 형 포장 가죽하신 거 포장? 네 포장 언니 이것도 깨끗하게 잘 떠들여 가죽하신데 언니 이건 일번 걸어가 무조건 소리 부끄만 하고 주지 말고 해? 네? 응? 야 이거 새우가 다 다르네 아니 조금씩 더 손으로 차에 가서 그리고 집에 와서 도전해 이것도 똑같아요? 2만원? 응 똑같이 다 똑같이 2만원 네 네 안녕하세요 4kg 이게 2만원? 예 이게 2만원 예 몇 개 드세요? 일단 한 마리씩 할까? 어 팥찌개 몇 마리? 맞고 일단 3마리 2만5천원 드려 여러분 3마리 2만5천원 이건 5마리 2만원 이건 5마리 2만원 3마리 2만원 드린다고 4마리 4마리 무치는 겁니다 3천 3마리 2만원인데 4마리 2만원 크잖아 낙지가 큰 걸로 골라줘요 낙지 크잖아 3조 드려가셔 와보셔 이모 와보셔 야 와보셔 연레미가 키로이 많았어요 이거 생각보다 엄청uffl して 나 그 데이 한 마리 2천원짜리 이렇게 5마리 3만원 좀 이겨놨죠? 5마리 하면 몇만원 주는데? 친구 3마리 줄게요 이거 엄청 커요 사장님 이거 안녕하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얼마에요? 킬로에? 2만원이요 한 마리 2만원 한 마리 2만원 요것도? 네 이제 비싸져 이제 비싸진대요 빨리빨리 사가세요들 오늘 일요일이 되어놓으니까 굉장합니다 발질일 틈이 없어요 뚫고 들어가기도 힘드네 일로 가야죠 일로 가야 돼 뭐 큰거에요 뭐? 네? 너무 진거? 그래 3마리 2만원 한 번 들어가봐요 멋쟁이 오빠 안 절어 저희 다리 잘린게 없어요 한 마리 많았으면 3마리 2만원 드리는거야 병매가도 안돼 슈퍼하게 3마리 더 해드리고 같이 놔드리더라구요 네 어떤거죠? 지금 할게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얼마라고 이거? 이거 3마리 2만원이요 여기 3마리 2만원이요 오늘 많이 나왔네요 암 닭진 많이 나왔네 닭진 많이 나온거에요 많이 나왔어 응? 닭진 항상 많이 나와요 어떤게? whats mind 5마리 2만원 1마리 1만원씩 해드릴게요 만원씩 해드릴게요 만원씩 1만3티른짜리 1만원 얼른 가져가세요 이거 밖에 없어 낙지요 낙지 새벽 2만원 새우가 얼마에요? 2만원 반말에 2만원 낙지 아주 오래 혜연, 나, 납치, 남촌똥 할아버지 납치 데려가세요, 납치 납치 데려가세요, 납치 납치, 고위는 알맹이 다 5마리 2만원 5마리 2만원 요게 더 굵어 3마리 2만원 5마리 3마리 와 광고 엄청 크네 이거는 몇 킬로짜리에요? 4킬로에서 5킬로 이거 자연산이에요? 이건 얼마에요? 이거요 10만원만 되요 한 마리에요 어 한 마리 아 깜짝이야 와 이거 수모인가? 응 수모 이거 만원씩 뭔가가 이거 만원인가? 응 만원 이야 가는곳 가는곳마다 난리에요 요거 이거는 2마리 2마리 3만원 가져가야죠 3마리? 2마리 3만원 3만원 이거는요? 이건 3마리 2만5천원 3마리 2만5천원 저거는요 이거 2마리 2마리 2만5천원 1만5천원 1만5천원 아 다요? 뭐 물어봐 진짜 귀여워 이게 와 1만5천원 1만5천원 2만5천원 2만5천원 제가 2만원이에요 3만원 이게 다 4만원이에요 2만원 3만원 1만5천원 1만5천원 2만5천원 2만5천원 1만5천원 2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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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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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고도 이제 제법 큰게 나왔네 4만5천원 이건 얼마에요 보고는? 3만5천원 3만5천원 우와 우와 서울에 보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하하하 서울에 보고 난리 났어요 지금 드셔보시고 오신거라고 엄마네 이건 범이에요 이거는? 100만원이야? 다 못드려요 아버님 저 엄마 3만원씩 사면 저도 이 정도 드린거에요 그냥 30까지 1만5천원 1만5천원짜리 오는게 1만원씩이에요 1만5천원짜리 오는게 1만원씩이에요 1만5천원 1만5천원 4만원씩 드세요 5천원 1만5천원 5천원 5천원 6천원 5천원 5천원 정말로 광어 큰 거 많이 나왔다 꽃게도 이렇게 잡혔네 이거 얼마? 이 꽃게가 얼마야? 2kg에 4만원 4만원? 4만원짜리는 먹을만하대 줄거니? 2만원 한 마리에 2만원 한 마리에 2만원 이래갖고 만원씩 자 오늘 일요일이 돼갖고 소래포구에 사람이 엄청 많네요 그런데 새우도 많이 나오고 낙지도 많이 나오고 특히 오늘은 광어가 10kg씩 5kg, 7kg 이런짜리가 엄청 많네요 이야 엄청납니다 그걸 10kg짜리 15만원씩 이렇게 팔더라구요 한번 나와보세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너무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하여튼 잘 보시고 선택하세요 오늘도 무식인의 장사수구이가 소래포구 난전어시장에 와서 오늘의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